제네시스 브랜드가 럭셔리 세단의 진입 모델인 중형 세단 G70을 출시했습니다. 이로써 럭셔리 세단의 라인업을 모두 갖추게 된 것인데요. 벤치와 BMW 등 프리미엄 브랜드들과의 진검 승부를 해보겠다는 전략입니다. 권순우 기자입니다. G70은 럭셔리카의 우아함과 중형차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됐습니다. 초고강성으로 차체를 만들었고 첨단 주행 지원 기술을 대거 탑재해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갖췄습니다. 실내에는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카카오의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아이의 음성인식 기능 등 첨단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제네시스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운전자 경고 시스템, 그리고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 등이 작동을 해서 운전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제네시스 G70은 C세그먼트의 세단으로 벤치 C클래스, BMW 3시리즈와 경쟁차 중입니다. 성능 면에서는 뒤지지 않지만 브랜드 프리미엄을 감안해 가격은 80%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2.0 터보는 3,750만원부터, 3.3 터보 모델은 4,49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우아고 역동적인 디자인, 그리고 탁월한 고급감, 그리고 3.3 터보의 강력한 주행성을 내세워서 이 시장에 연간 1만 5천 대 이상을 판매해서 중형 럭셀 세단 시장을 리드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플래그십 세단 EQ900, 대형 G80에 이어 중형 G70을 출시함으로써 세단 라인업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SUV, 쿠페 등을 추가로 출시해 2021년까지 6종의 풀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격에 비해 성능이 괜찮은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중성은 입증이 됐지만 갈수록 취향이 세분화되는 트렌드에 맞추기엔 기존 라인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